오늘 소개할 방법은 망고 AI로 텍스트를 입력해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업에 있는 기능을 보면 텍스트를 입력해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이미지 영상 파일, 텍스트에 맞게 말하는 아바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아바타를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하는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텍스트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교체할 수 있는 페이스 스왑 기능도 제공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템플릿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나 기타 간단한 옵션을 설정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건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제공하는 버전은 스타터입니다. 한 달에 10분 동안 영상 만들 수 있고 개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해상도는 HD 화질까지만 가능합니다. 기타 옵션을 보면 무료보다 조금 더 나은 걸 볼 수 있고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망고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입하기를 누른 다음에 이메일 입력하고 비번 설정하고 가입하기를 누릅니다. 참고로 이메일은 일회용 이메일도 사용 가능하고요. 입력한 이메일 추신함으로 이동한 다음에 계정 활성화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생성된 계정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스타터 버전 활성화는 계정 메뉴에서 결제 정보를 누른 다음에 기프트 카드를 누르고 고정 댓글에 첨부한 기프트 코드를 입력한 다음 앱은 망고 AI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보안 문자를 입력한 다음 제출하다를 누릅니다. 그러면 웹페이지 상단에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볼 수 있고 만료 날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망고 AI 가이드는 없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는 별도로 등록할 수 있고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고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별도로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배경 이미지나 영상 파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I 목소리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다양한 언어에 맞는 샘플 목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AWS 폴리 부분에 목록을 쭉 펼치면 여기에 한국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목소리 하나의 샘플만 있고 하늘빛을 선택하면 여기에서는 좀 더 많은 목소리 샘플이 있고 11랩스는 VIP 라이선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목소리 샘플은 마우스 커서를 댄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여름의 오후 그들은 함께 땅에 떨어진 칠세 풍선 이런 식으로 입력한 텍스트를 읽어줍니다. 텍스트 제목 스타일은 목록에서 마찬가지로 선택하시면 되고 폰트도 지원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해외 웹사이트는 한국어 폰트를 지원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비디오 설정에서는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는데 경품으로 제공하는 스타트 버전은 1280-720까지만 되어 있고 쇼츠 영상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9대16 배율을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장면과 장면이 넘어갈 때 트랜지션 효과는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영상 백그라운드 오디오를 추가하고 싶다면 추가하드를 눌러 등록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여러가지 배경을 선택할 수 있고 아바타도 선택할 수 있는데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VIP가 없는 걸 선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바타는 본인이 취향껏 이동을 하거나 크기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화이트 모드를 눌러 여러가지 샘플을 영상 화면에 이렇게 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입력한 다음에 영상 만들기를 누릅니다. 편집한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 편이니까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만들기가 끝나면 팝업에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식으로 트랜지션 효과도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입력한 텍스트를 AI 아바타가 읽어줍니다. 여기에서 확인한 다음에 공유를 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저장할 수 있고요. My Video를 누르면 본인이 만든 비디오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추가된 Face Swap 얼굴 변형 메뉴를 누르면 소장하고 있는 사진 파일을 등록하거나 샘플에 있는 걸 선택한 다음에 우측에서 변경할 사진을 선택하고 Swap Face Now를 누르면 팝업이 열리면서 변환 과정이 진행됩니다. 요즘 핫한 사람을 합성을 시켜봤는데 결과물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아 근데 조금 징그럽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경품으로 제공하는 스타트 버전의 얼굴 교환은 한 달에 다섯 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서 계정 만들 때 일회용 이메일로 만든 걸 보셨죠? 이 말은 다수의 일회용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서 복수 계정 생성도 가능합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정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